이 대화의 영화 세상입니다. 오늘 귀여운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. 아, 그런가요? 오늘 보들 라디오고요. 예매율 누적 관객 수가 어떻게 돼요? 네, 예매율 현재 여전히 어벤져스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61.3%인데요. 누적 관객 수는 1190만입니다, 현재. 아, 전 세계적으로 얼마를 벌었대요? 아,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타이타닉의 흥행 수익을 넘었는데요. 네. 2조 원 가까이 벌었는데 지금 그나라 돈으로 치면 22억 3천 8백만 달러. 와, 2조 6천억 원인데. 야, 대단하다. 앞에 프로에서 들었는데 5억 불만 더 벌면 1위 아바타를 제칠 거라고. 네, 아바타가 2009년에 27억 달러를 벌었으니까요. 약 3조 2천 8백억 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억소리가 나는 천문학적인 액수 드네요. 근데 뒷팀을 조금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중장년층 유입이 한계가 있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. 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봤겠죠. 초반에 워낙들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뭐 자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들 많이 빨리 보셨으니까 네. 네,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의 특별한 형제도 관람객 평가가 상당히 좋던데. 감동적인 영화라 그런지 또 어벤져스를 보신 분들 그리고 히어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몰린 모양이에요. 네. 누적 관객 수도 100만을 넘겼고요.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. 또 문바이 테러 실화를 다룬 영화 호텔 문바이가 또 관객들 호평을 얻고 있는데 배우들의 진정성을 담은 연기로 몰입감을 더한다는 호텔 문바이 관람객 평정이 9.8이네요. 평이 좋더라고요. 우와, 이거 봐야겠네. 우와, 믿을 수 없는 테러 실화를 생생하게 그려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. 저는 어벤져스보다는 나의 특별한 형제나 호텔 문바이가 끌리네요. 정말로 마블 히어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과 좋아하는 분이 요즘 정말 극명이 나리잖아요. 극명이 나리는 것 같아요. 좋아하면 무조건 보고, 아닌 분들은 또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. 오늘 소개할 영화가 걸캅스네요. 현재 예매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12%인데요. 일단 라미란 씨의 첫 번째 주연작으로 상당히 유명하죠. 일단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라미란 씨가 박미영이라는 형사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이성경 씨도 주연으로 나오는데 조지혜라는 형사로 나오고요. 두 사람은 원래 강력반과 기동팀에서 정말 유능한 형사였습니다.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을 겪어서 지금은 민원실에서 좀 소소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불안해 보이는 여성 한 명이 민원실로 찾아옵니다. 뭔가 신고를 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데 좀 트라우마가 있는지 남자들이 떠드는 소리만 듣고도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고요.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. 너무나 이상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 라미란 씨와 이성경 씨가 이 배우를 추적하기 시작하고요. 그러다가 나중에 몰카 성범죄 그리고 마약 사건이 배우에 있다 이런 걸 밝혀내게 되는데 경찰들이 자꾸 이걸 수사를 안 하려고 해요. 바쁘다 이런저런 성과다. 그래서 화가 나서 두 사람이 알아서 수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네. 시의적절한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. 네. 맞아요. 일단 첫 번째 여성을 소재로 하는 영화죠. 요즘 우먼 파워가 영화계에서도 상당히 큰 키워드인데 보통 경찰물들의 주인공은 남자이지 않습니까. 특히 형사 역할. 그런데 여자 형사들의 활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인공인 라미란 씨가 영화 초반에는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입도 걸걸하고 진짜 유능한 형사로 나옵니다. 그런데 육아를 거치고 결혼 생활을 거치면서 경력이 단절돼서 민원실에서 좀 소소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. 이런 것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버닝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다뤄져요. 여성의 정신을 잃게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당들이 등장하는데요. 이걸 여성의 입장과 시선에서 이걸 빨리 수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경찰들이 자꾸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답답함을 토로한다든가 결국은 여성들이 일망타진한다든가 이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라미란 씨의 첫 주연작이라는 게 큰 화제인데요. 라미란 씨의 영화 출연작이 얼마나 되나 제가 찾아보니까 포털에 등록된 것만 총 48편에 이르더라고요. 그만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연 중에 하나인데 라미란 씨의 주연 영화는 어떨까 궁금한 분들이라면 보셔도 좋겠고요. 이성경 씨도 참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만 감초 역할로 나온 소녀시대의 수영 씨. 최수영 이렇게 나오는데 민원실 직원으로 등장하는데요. 처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소녀시대 때는 볼 수 없었던 이 찰진 욕 연기를 볼 수가 있어요. 원래 모습 아닌가? 농담입니다. 네 감초 역할이 아주 재밌어서 그런 반전 매력 보고 싶으시면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전향미 씨 저는 라미란 씨 무대 인사 보러 주말에 영화관 갑니다. 조향순 씨 걸캅스 너무 보고 싶어요. 라미란 씨도 좋아하거든요.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. 7728 저도 이거 미리 예매했는데 완전 기대 중. 하여튼 재미는 있나요? 네 시간은 잘 갑니다. 빵빵 터지는 장면들도 있고요.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. 분명히 시의적절한 메시지가 있어서 좋긴 한데 감독님이 대중성을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우리가 봐오던 그런 한국 영화가 크게 다르지 않고요. 그리고 너무 억지스럽거나 유치한 설정들도 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민원실 컴퓨터 하나 가지고요. 마치 국정원 슈퍼컴퓨터처럼 해킹도 하고 심지어 전국의 cctv를 모아놓고 거기서 막 길도 안내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작품성은 조금 기대를 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악은 뭐를? 음악은 마지막에 라미란 씨와 이성경 씨가 같이 부른 쇼타임이라는 음악이 들어가는데요. 이거 준비했습니다. 나의 특별한 형제하고 만약에 이거하고 걸캅스하고 갈등한다면 뭐를? 저는 영화적인 완성도는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감동적인 걸 원하시면 나의 특별한 형제. 웃음을 원하시면 걸캅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이네요. 그게. 박영애 씨 두 분 화이트 커플룩 같아요. 시원해보여요 하셨고 우대중님 라미란 씨 친절한 금자 씨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한 번 봐도 인상 깊은 연기자라고 하셨어요. 오늘도 소개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